11월 1일 날 우동기 지방위원장이 지방시대 선언을 했어요. 초강력 4뿌라스 3 해가지고. 기회 같은 거. 그런데 서울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우리 전체 예산이 650조 올해 내년도. 그런데 한 5% 정도가 집중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돈도 기업도 사람도 다 서울로 모이잖아요. 메가서울 한다면 메가서울 하면 옆에가 또 커져요. 그것은 수도권 집중화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지방 사람으로 봐서는 너무하다. 이제 싸우다가 수도권끼리 싸우냐.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필요하지. 정부에서는 초강력권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오른소리 했는데 우동기 위원장이. 아니 지금은 정부하고 엇박자하고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 보지 말고 목소리 날아들고 있는 그 목소리 일성이 이거라고. 1년 이상을 고민해가지고 지방시대에 열겠다고 11월 1일 날 발표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전날 그 전날 서울 메가시티를 떠들었다고. 이게 페이퍼로 올라온 내용이고 김포시장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저는 알아요. 단지 이게 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울 경기의 싸움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위해서 누가 챙겨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선거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일어나서 저 썩어 빠진 정치꾼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퇴색된 386 운동꾼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뭔데? 30년간 군림하고 썩어도 썩어도 저렇게 썩은 집단이 되도록 놔두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썩었으니까 썩은 386 운동꾼들 어떻게 내치겠어요? 국민의힘은 뭡니까 도대체?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당 조작 업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불렀어요. 불의가 정권을 지고 정의인 양 권력을 휘두르면은 그 권력과 싸우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정치인들한테 맡기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의 권리 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찾고 서민이 찾고 시민들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립시다.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건지 누가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축제해 줄 건지 누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지켜줄 건지 나의 권리를 나의 국민의 권리를 누가 대변해 줄 건지가 5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이 일어납시다. 시민이 일어납시다. 챙겨주지 않는 권리를 뺏긴 나의 권리를 뺏긴 우리 서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합시다. 완전히 바꿔봅시다. 서건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치개혁 정당개혁 서건 정치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 정말로 양심있는 역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꾼들이 일어납시다. 대구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논쟁이 30년 전 불거진 바 있다. 고속철도 KTX 신설을 앞두고 대구 동서를 가로지르는 14km 경부선의 지하화 운동이 펼쳐졌다. 숱한 논쟁 끝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때 잠잠하던 지하화는 조원진 전 의원이 10여 년 전 지역공약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 미래도시의 그림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선이 새로 그린다는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경부선 지하화에 과감한 도전장을 던졌으면 한다.